자 그래서 여기에 틀린 게 있었네요? 디스데이야? 이렇게? 이렇게 하면 돼? 계속 틀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연고 이 시각은? 에그 헤어스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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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헤어스타일 더 어마션은요. 하나씩. 바자찬. 응. 그 다음에 왜 너는이야? 난 그것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. I don't like it is you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so I say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 please stop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됐어? 네, I don't like it. we just need to say it. 이게 그냥 쥬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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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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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틀린거 조사해서 다시 오세요 네 조사해서 자 그래서 먼저 그러나 요즘 그가 저의 헤어스타일을 올립니다는 응 But this days But this these days this 맞이건 아까 this day 해야된다더니 These days 맞아? 네 It He makes fun of He makes fun of He makes fun of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이거 바꿔 쓸 수 있는거 또 배웠는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거 또 배웠는데 왜 룩이 아니고 룩스라이크야? 음.. 말해요 Your hair 너 만만 길어봤자 셀 수 있어? 머리카락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공부하도록 합니다 네